왔다x3 여기가 있다! 빨리 찍어! 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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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성남시 서쪽 상공에 은백색으로 된 구체 두 대가 나란히 떠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19년 9월 24일 6시 12분에 성남시 상공에 성남시 상각에 은백색으로 빛나는 구체 두 대가 지금 서쪽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영롱한 불빛입니다. 찍고 있습니다. 두 대입니다. 예! 제가 좀 삼각대가 안 써가지고 좀 흔들리는데요. 예! 영롱한 구체 두 대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예! 2019년 9월 24일 6시 12분 서쪽 상공에 은백색으로 빛나는 은색의 구체 두 대가 나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명하게 보이겠습니다. 한 대가 나뭇잎 사이에 사라졌고요. 예! 한 대는 나뭇잎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한 대는 지금 잎사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빛이 영롱하군요. 예! 나뭇잎 사이로 사라집니다. 나뭇잎 사이로 사라집니다. 예! 지금 제가 옮기겠습니다. 예! 한 대는 떠 있습니다. 한 대는 떠 있습니다. 예! 나뭇잎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카메라를 워킹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광채가 뽀얗습니다. 예! 나뭇잎 사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광채가 뽀얗습니다. 예! 나뭇잎 사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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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